우리 허선선가대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남자아파트 소리가 굉장히 컸죠? 힘차게 좀 힘차게 졌네요. 오늘 허선선가대에 위해서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하신 장모님께서 봉독해 주신 2사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올라가는 2019년의 삶이 되자. 날마다 올라가는 2019년이 되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신년이 되면 오늘이 2019년 첫 번째 주일이죠? 그때마다 어떤 말씀이 나올까 대략 다 예상이 되죠? 뭐예요? 올라가자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뭐예요? 올라가자. 그런데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제목 하에서 또한 어떠한 내용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잘 말씀을 통해서 각자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모처럼 독수리처럼 벌써 뭐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다 나오죠? 뭐가 나올지 자 그러면 올라가자 그랬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왜? 왜요? 하하하하 아니 목적도 없이 올라가면 어떡해요? 세상에서는 자꾸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해요. 왜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좀 삐까뻔쩍하고 살고 싶어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올라가자고 그러는데 왜 올라가요?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 목적이 뭐냐고 소리예요. 어느 집안에 갔더니 이 막내 막둥이가 형들을 보고 막 다 엎드리래 엎드리래. 큰형 제일 밑에 엎드리고 둘째 형 그 위에 엎드리고 셋째 형 그 위에 엎드리고 다 엎드리래. 막 기어 올라가요 벽장을. 자꾸 올라가. 왜 올라갔냐. 막둥이가 집안 선반 위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꿀단지가 있어요. 꿀단지가 그 위에. 어머니가 감춰두신 꿀단지가 그 위에 있으니까 그 꿀단지를 향해서 막둥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왜 그토록 애쓰고 힘쓰면서 올라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화가 있으니까. 자 빌리포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한번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초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피로서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로를 그 대속의 피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그 초림 예수님을 내가 완전히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어디를 바라보래요? 하늘이에요. 골로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임하신 장소는 땅이에요. 그렇죠? 죄인들이 머무는 장소인 땅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초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덤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초림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분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이 땅이에요. 이 땅 위에서는 백년, 천년 기다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은 못 만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왜 그림자도 못 보느냐? 뭐가 딱 맞고 있어요. 뭐가? 구름이. 자, 사도행전 1장 9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와 가시니 구름이 어떻게 했어요?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 올라가신 예수님이 발바닥도 안 보여요. 뭐 때문에? 구름에 막혀서.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2019년 정말 올라가는 삶을 삽시다. 라고 할 때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 누구 만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그쵸. 초림하시는 분은 이미 우리가 만났어요. 그쵸? 재림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하늘로.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올라가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자.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인생 가치관이 예전에 어른들 세대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어른들 세대는 정말 열심히 벌고 절약 절약하고 저축해가지고 정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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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요. 차근차근차근 뭔가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모아가는 그런 인생의 가치관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뭐예요? 젊은이들이. 인생? 한방이에요. 인생 한방. 아니면 지금은 이렇지만 뭔가 로또가 당첨자들 해가지고 인생 역전. 그러니까 인생 한방. 인생 역전. 비슷한 거예요. 차근차근 노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기를 싫어해요. 순간적으로 뭔가 딱 올라가길 바래요. 지난 2018년. 2017년 말부터 해가지고 2018년 초까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었어요. 가상화폐. 들어보셨어요?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 이더리움 하여간 다양한 가상화폐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가장 심한 곳이 어디였어요? 한국이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 특히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갖다가 막 다 투자하기도 했어요. 몇몇 사람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며칠 만에 수천만 원씩 수억씩 벌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어가지고 그 폐단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건 도박이고 투기예요. 또 거기에 투자하는 저변은 어떤 심리가 깔려있냐면은 노력하지 않고 인생 한 방 쉽게 돈 벌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가치관이 깔려있기 때문에 다 들어간 거예요. 차근차근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한 음악가가 절대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야든 날마다 이어지는 노력과 인내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레슨을 시켜봐서 알아요. 바이올린, 플룻 시켜봐요. 비싼 돈으로 시켜주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오늘 레슨 받았는데 받기 전과 후 차이가 있느냐? 하루만 놓고 보면요. 이게 레슨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뭔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매주 한 번씩이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넷, 계속 노력과 열심히 지속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훌쩍 커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애가 저렇게 실력이 좋아졌어요? 성과가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하루가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한탕주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칼라데아 6장 7절 말씀 볼 때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뜬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시간을 100시간을 투자했어. 어떤 사람은 난 한 1시간만 투자하고도 뭔가 많이 얻기를 바래. 하나님이 그런 거 받아줄까요? 1년에 52주가 있는데 정말 한 주도 안 빠지기 위해서 열심히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주, 한 주, 한 주를 나온 사람과 그때그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밥 먹듯이 주위를 빠지는 사람이랑 과연 그 사람의 1년을 되돌아볼 때의 신앙이 똑같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한탕주의 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뭔가 짧은 시간 안에 성공 공부 집중력을 하든가 인텐시브 해가지고 확 늘려야지 신앙의 지식을 늘려야지 지식이 늘어날지 몰라도요. 신앙이 늘어나진 않아요. 믿음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올라가는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차근차근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사느냐 첫 번째로는 올라가는 삶의 첫 번째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올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오시거나 대부분 다 차 타고 오셨죠? 가까이 계신 분들은 걸어오고 갈 텐데 자 근데 교회 올 때 올라오면서 올라오신 분 계세요? 특별하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의미가 없으시죠?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간다 라고 할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예배에 해당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에 대해 뭐라고 하느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한복음 2장 13절 말씀 볼 때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 일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한복음 5장 1절에도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차등 13장 31절 갈릴릴로부터 예루살렘이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지형적으로 예루살렘보다 훨씬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들어간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려간다 해야 되죠 원래는 지리적으로 뿐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령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가 아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뭐라고 그래요? 올라간다 그러고 그래요. 분명히 나는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조선식 때도 보면은 한양, 한양 갈다 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한양에 올라간다 그러죠. 하여튼 조선 8도 어디에 산다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양 갈다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올라간다 해요. 한양 올라간다. 왜?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임금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한양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왜 가는데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지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예배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은 올라가는 발걸음이에요. 반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통 접하지를 못하는 삶 은혜받은 지가 한참 됐어. 그럼 뭐 찜찜하죠? 오늘도 주일 예배야. 근데 바빠. 집에 오래가면 손님이 찾아왔어.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겼어. 이유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은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길게 놓고 보면 삶조차도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 내 삶의 중심추가 기울어져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려가다 보면 첫 부자로 영적으로 캄캄해집니다.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캄캄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영적으로 캄캄해지게 되면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한 거는 이 사람들이 몰라 그냥 부활하셨대. 얘기만 들었어. 그냥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것밖에 못 본 거예요. 그 두 제자가 야 예수님만 믿고 저분이 진짜 이 나라에서 뭔가 왕이 되거나 뭐 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안됐어. 야 이게 끝이다. 집에 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터덜터덜터덜 내려가는 길입니다. 말 그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속에 뭐 밖에 없어요? 낙심 절망 허탈감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 제자들 마음속이 캄캄하고 흑암 속에 있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말이라면 눈까지 뭐예요? 어두워졌어요. 누가 보면 24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랬죠? 함께 길을 갔어요. 근데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동고 동락 함께 거하고 함께 식사하고 했던 그 예수님인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불구하고 못 알아봐요. 여러분들 늘 잘하다가 잠깐 예배 소홀해 늘 말씀해 잘하다가 잠깐 소홀해 내려간 삶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순간이라는 것을 꼭 염두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눈앞에 나타나도 못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가는 삶이 되게 되면 두 번째로 강도 맞게 됩니다. 누굴 만나요? 강도 만나서 다 뺏겨요.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해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다 만나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됐는데 지나가던 누가 제사장에 받는데 그냥 가 레유사람 받는데 그냥 가 결국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다 치료해주고 주먹에 데려다줘가지고 여비 달죠? 그 내용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로 살펴본 것은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느냐 이 강도를 만나게 된 이유 그것을 알아본 측면에서 초점 맞추어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왜 만났어요? 강도를 제수가 없어서 제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강도를 만났느냐? 누가 보금 10장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금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모하다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당시에 무역이 굉장히 성행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풍족할 뿐만 아니라 가이사리아 가버나무과 함께 3대 세무서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여리고와 그래서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누구였어요? 삿개요죠? 삿개요. 3대 세무서가 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다시 말하면 세무서가 거기 있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돈이 많기 때문에 여리고는 사치가 있고 향락이 가득한 도시라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요즘 말로 하면 네온사인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뭐 그냥 다들 그냥 너무 질러가지고 취하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도리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멋있고 화려하고 물질이 풍부한 여리고를 동경하며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나게 되면요 다 다 뺏겨요. 다 뺏겨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받은 은혜 말씀의 체험 감격 감사 아무리 가슴 벅차고 좋았고 넘쳐났다 할지라도 내려간 삶이 되어버리게 되면 누구 만나요? 강도 만나요. 그리고 다 뺏기게 됩니다. 은혜 말씀 감동 감사 다 뺏깁니다. 그게 바로 내려가는 길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늘 올라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특히 우리 깐난 아이 있는 분들 참 힘들어요. 엄마들이 그죠? 이제 뭐 징징대고 울어요. 데려와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애칭을 됩니다. 그러면 또 울면 또 나가요. 조금 잠자면 또 들어와요. 또 울어요. 또 나가요. 또 나가요. 들어갔다 나갔다 정신없어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됐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래. 아니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설교 시간에 까박까박 졸아. 근데 설령 그럴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야 그렇게 피곤해도 집에 누워있지 않고 예배 드릴다고 나오는 그 마음이 참 이쁘다. 야 애 둘 셋 데리고 교회 나오려면 아침부터 애 씻기고 잠잠에 깨우죠. 씻겨야죠. 옷 입혀야죠. 준비시키죠. 또 뭐 하나 기적을 챙겨야지 뭐 챙겨야지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참 나온다는 너 마음 자체가 기특하다. 내가 기억할게. 너희들이 힘들어도 그래도 나 만나겠다고 왔구나. 하면서 뭐예요? 어서 올라와라. 그러면서 손잡고 한 계단 올려주는 순간이 바로 뭐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순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서울에 보면 아침부터 이제 보통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원론 모습을 항상 강조하신 게 주일날 갈 때 훌쩍하게 하지 말래요. 옷도 제일 이쁜 옷 입고 싹 목 다 하고 속옷도 다 갈아입고 이쁜 옷 입고 그다음에 할머니 연세 드신 분들도 뭐예요? 얼굴에 분질도 탁 해가지고 제일 이쁜 모습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있으니까 뭐예요? 탁 그러면 가요. 한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버스 타고 전철 타가지고 오류종종 내려가지고 내려서 쭉 걸어가지고 또 뭐예요? 모리와 계단까지 올라가 봐요. 본당 들어가 봐요. 그러면요. 땀에 화장 다 흘러내려가지고 줄줄줄줄 흐죠. 머리도 싹 높이 세웠어요. 근데 뭐예요? 땀 나가지고 쭉 다 쳐져버려요. 옷은 이쁜 옷 입고 왔는데 땀 때문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휴 이게 무슨 예배 드리는 거야. 막 짜증은 나고 막 그리고 예배당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해요. 근데 와 이 모습이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어때요? 제일 예쁜 모습이에요. 제일 예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뉴욕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두 시간을 어쩐지 두 시간 반 세 시간을 운전해서 와요. 교회로 실제 말씀 듣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30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30분 말씀 듣기 위해서 왕복 5시간을 길바닥에 흘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하러 그렇게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세요. 인터넷으로 딱 뭐 30분 40분 예배 말씀 듣겠다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해요. 자 그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오며 가며 운전하는 그 모든 시간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해 되시겠죠? 말씀 듣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한 시간만 예배를 시작하니까 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인터넷으로 편하게 시원한 데서 말씀 이렇게 보면 좋아요. 뭐 한다고 전차 타고 가면서 옷 다 땀 젖어 가면서 화장 다 흘러내리고 머리 죽고 다 왜 그러고 하냐고 그 소리예요. 인간 생활을 볼 때는 그게 바보 같아 보여요. 말씀만 들으면 되지 편하게 그거는 말씀만 따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배는 전부 다예요. 집에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까지 다 합쳐서 절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요령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지곳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어떤 게 올라가는 삶이냐 할 때에 기도의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10편 145편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낮고 낮은 낮고 낮은 이 자리에 가까이 신다고 했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내려온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가까이 하겠다고 했죠. 간과는 자에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만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하나님을 올라가라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고 제 속에 있고 깨닫지 못하고 우승할 때는 입만을 대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근데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 올라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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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올라가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기도의 삶이 뭐하는 삶이다? 올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와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 기도할 때에 끌어올려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도 기도한다 할 때에 항상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행정 10장 9절에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류 집에 베드로가 초청받았을 때에 이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죠? 왕상 18장에도 보면은 엘리아 선지자가 비오기를 기도할 때에 갈매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또 왕상 17장에 사르밭 여인의 아들이 죽었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본당에서 기도합니다. 본당에서 기도를 해요. 성경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늘 푸른 동상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서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옥상 아니에요. 집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다락방 지붕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 자체가 바로 뭐예요? 올라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생활 가운데서 기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갈 때 한국 같으면 지하철 타고 갈 때 아니면 또 운전할 때 그 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운전하는데 그죠? 근데 갈 때 그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오늘 이제 출근하는 길입니다. 출근해서도 모든 사람 만날 때에 정말 그 사람들과 즐겁게 기쁘게 지내고 혹시 정말 그 사람들 말씀 전할 수 있다면 말씀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운전하는데 자꾸 또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그 순간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올라가는 소리.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이어질 때에 어제보다 좀 더 올라간 하루 어제보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간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곰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는 독수리의 모습 날개치며 올라감 그랬죠.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 때 올라가다 그 말이 히브리어로 아라 입니다. 아라 히브리어로 독수리가 올라간다 할 때에 근데 이 올라간다는 이 아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또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할 때에 잘 보세요. 7개 30장 7절부터 8절에 나와있습니다. 7개 30장 7절부터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를 지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우 앞에 끊지 못할 지며 그랬죠. 지금 8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이 저녁때에 등불을 어떻게 한대요? 켠다 그랬죠. 그럼 그전에 등불이 뭐해져있었던 얘기예요? 꺼져있어요. 자, 잘 아셔야 돼요. 성소 안에 그 등대의 불빛은요. 24시간 절대 안 꺼집니다. 끄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 보면 등불을 켤 때에 라고 나오느냐 라고 할 때에 엄밀히 말하면 약간 번역을 혼동스럽게 한 거예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등불을 켤 때에 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아까 말씀드린 아라예요. 아라 올라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 한국말로 켠다 그러니까 꺼진 걸 다시 켜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전기불 없을 때 호롱불 있죠. 호롱불 호롱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그 안에 기름을 넣고 심지가 이렇게 나 있죠? 그렇게 불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그 심지가 까맣게 타가지고 짧아져요. 불이 작아지죠.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집게 같은 걸 가지고 그 심지를 쏙 뽑죠. 이렇게 좀 길게 뽑죠.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이 확 살아나죠. 조그맣던 불이 어떻게 해요? 위로 휙 올라가죠. 그게 바로 아라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네. 조그매져가지고 이렇게 조그매졌던 그 불빛을 집게를 해가지고 심지를 도두어요. 뽑아내요. 그럴 때에 불이 휙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밝아지고 그것이 바로 아라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론이 저녁에 하는 일이 뭐냐 등불을 켜다 다시 말하면 등불을 심지를 뽑아서 혹시 잦아들었던 그 등불을 더 크게 만들라는 색이에요. 저녁 때 그래서 등대의 등불을 크게 만드는 그 시점이 언제나 날아갈 때 저녁이 됐을 때 환한 낮을 지나서 사방에 캄캄함이 밀려오는 밤이 찾아올 때 등대의 등불을 크게 만들어라 그 소리 아라 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 다 불이 꺼져가도 오직 성소의 등대만큼은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럴 때일수록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당시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성도가 뭐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임명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간다 어두움이 온 세상을 점령해서 하나하나 빛이 다 꺼져가고 소망이 사라진다 해서 함께 포기하고 함께 낙심하고 그냥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함께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캄캄함이 다 세상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만큼은 영혼의 등불을 더욱더 밝히는 제사장이 되어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는 영혼의 등불을 잦아들었다 거의 꺼져간다 반드시 점검해가지고 올리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심지가 쪼가들었는지 잘 보라 폭풍이 폭풍이 불 때 아까 그랬죠 세상이 다 캄캄해져서 죄악이 다 만연해 폭풍이 불 때요 참새는 어떻게 해요 폭풍에 날아다녀요 날개 조그매 결국 나동그라집니다 독수리는 처음에는 휘청해요 갑자기 바람을 부니까 휘청하지만은 바람의 그 흐름만 파악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냐고 오히려 날 그 바람을 이용해서 활공을 합니다 잘됐다 그러면서 힘도 안 들인다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 성도들 2019년에 올라가되 뭐처럼 독수리처럼 독수리 같은 성도가 돼가지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확 불 때 처음에는 어유 아찔합니다 당황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바람 조금 아이고 이제 알겠어 이제 조금 내가 맷집이 뭐예요 좋아졌어 이제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내 영혼의 등불 심지가 타오르는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세상이 주는 바람이 아무리 억세다 할지라도 잘됐다 이 기회에 기도 제목 하나 더 생겼으니까 한 번이라도 더 내가 무릎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래 골치 아픈이 생겼네 한 번이라도 더 다가서 말씀은 위로 받아야겠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기회를 삼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람을 이용하는 거고 바람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날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감사생활을 열심히 하심으로 힘차게 비상하는 2019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019년도를 다시 한 번 허락하여 주시고 2019년이라고는 귀하디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잘 선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2019년도만큼은 늘 예배의 중심의 삶을 내게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복된 저희 모든 성령을 내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올라간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 정말 사단 마귀는 저희들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각종 바람을 불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바람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만날 때에 아 잘됐다 오히려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예배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오히려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 같은 성도들도 달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을 원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옴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